지금 암대로 무슨 뭐 국회도 아무도 통과도 안하고 지금 암대로 가서 정원이 만나고 판문장 가서 만나고 그런 라이롱이 없어 쌍놈의 새끼지. 빨리 문재인 물러나야겠다. 아이고 불법으로 된 게 무슨 대통령이야. 당신도 개인으로 가서는 찍어주고 싶지만 문재인이 오래 있으면 그렇잖아. 나라 지금 산림 다 허달라고 하고 있어.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이나 공룡방에 고생이 돼 있는 상황인데. 아이고 트루킹을 해서 다 조작해서 댓글 조작해서 해. 나라 다 망치게 해놓고 뭔 소리 하고 있어. 알겠습니다.